오늘 송시원의 작은 음악회는요 너무도 멋있는 가수 아까는 어떤 분이 보니까 깜찍한 락커라고 표현해주셨는데요 특별한 무대로 꾸며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은 오늘의 주인공에게 이 무대를 비우고 저는 먼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듣는 동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저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나간다면 그 어떤 겨울도 그 어떤 추위도 두렵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? 자 추위야 물러가라 이제 멋진 음악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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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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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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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뵙겠습니다